자세히 오오오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와 오래오래 와 높이가 틀리네 높이가 그니까 이만큼씩 디레 이제 봐봐 몸이 유지하게 딱정! 그렇지! 어휴 업그레이드 확실히 세배되시네 형님 선호 형 어떻게 보여줘요? 패널링 오우씨 장난 아닌데? 맨날 연습만 하던데 와 뛰어야겠다 거기서 속도가 한 번 틀면 처음 봤잖아 두 번, 세 번 하면 돼 안 됐어 어저께 안 됐어 정진이 형 되게 멋있어졌다 아 장난 아니야 딴 사람 됐어 오우씨 아니야 뭐야 그렇게 뛰면 안 된다고 난 안 뛸건데 나 이거 뱅균스 할건데 깜짝이야 또 뛰어 아 형 이거는 이제 그래? 단면 하나 뛸까? 단면 뛸까? 아니 한번 오우씨 형 내가 속도가 늦어가지고 이게 점프가 안 되는 건가? 그렇지 아니 근데 우선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은상에서 처음에 그렇게 했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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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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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하지 거기 나갈 수 진태양란인데 거기 나갈 수가 없지 거길 나가는 게 더 고난이도 기술이 있겠다 야 아 돼요 왜 안 돼 다음번 하잖아 다음번 해 다음번 해가 너 지금 몇 년인데 지금 거꾸로 절으로 올라갈게 그러면 그게 낫겠다 뭔 소리야 우리 형이 또 이거 통 망가뜨린 거 다져놔야지 쟤 봐봐 몸이 뮤지널로 딱 쳐 그렇지 아이 새로운 휴보미 도전 자 이번에는 빠질 얘 자 spl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